이거 리본. 오, 이쁘다. 그렇죠, 리본. 다 입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왜냐하면 이게 또 다 동이 이게. 오, 이쁘다. 너 제발 좀 부어줘. 이쁘다, 앞서. 너 제발 좀 부어줘. 이거 보니까 앞서. 수집은 항상 가고 싶어. 내가 안 가는 거 아니야,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예민합니다, 그런 얘기는. 맨날 결혼 얘기하시니까, 엄마가. 그러면 저는 못 인 거예요? 못 인 거예요? 어, 눈빛이 흔들려. 제가 그걸 보니까 처제를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와이프 것까지. 언니도 입어요? 언니도 입어요? 우리 결혼 5주년이라 안 그래도 이만해서 하고 싶었는데. 결혼은 안 하셨는데 굳이 뭐. 아니, 그런데 또 여자 3명이 갔는데 한 명만 안 입으면 또 약간 서운한데. 아, 서재 미안해요. 아니, 형부 안 입는 것까진 괜찮은데. 아이고, 나 이거 해야지. 아이고, 나 이거 해야지. 아이고, 나 이거 어떻게 했는데. 아, 정말. 솔직히 이렇게 좀 3일간의 계획을 세우다 보니. 출혈이 좀 심해질 것 같아서. 처제는 부득이하게. 그래도 옆에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것만으로도 좀 행복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확실하네요, 근데. 아, 왜냐하면 이게 거짓이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아, 네. 안 돼요? 유수방! 네, 어머니. 이게 안 들어가, 안 맞아. 아, 진짜요? 어? 엄마 안 맞아. 너무 예쁜데 뒤에 이게 안 잠겨. 다른 걸로 좀 보면 안 되겠어? 진짜 예쁜 옷이었는데. 아이고, 반장하겠네. 사이즈 찾는 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사이즈를 생각을 못 했네요. 어머니, 그거는 좀 괜찮으세요? 사이즈가? 그래, 이게 어려워. 사이즈가 이거는 뒤에 조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마음에 들어, 엄마? 이거는 좀 청순하고 아까 거는 우아하고. 청순으로 가자, 엄마. 엄마, 청순 가자. 확실하셔, 확실하셔. 엄마, 예쁘대, 떠. 기대돼. 이거 맞아. 칼션창. 나름 그래도 비슷한 걸로 골랐어요. 오, 좋다, 좋다. 짠! 짠! 우와! 우와!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리신다. 우와! 딱이다, 딱! 우와! 당신은 아름다움의 극치다. 우와! 저런 멘트 너무 좋습니다. 아버님 역시. 어때요? 엄마, 너무 깜짝이야. 우와!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 우와! 우와! 이거 완전히 하기다. 한 포기 하기야. 나 하기야. 우와! 우와!